자 이제 175페이지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시험문제 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뭐 쉽게 나오는 편인데 일단 뭐가 반사회적이냐 문제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 있죠. 이렇게 정리했죠. 첫째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나쁜 죄, 범죄계약, 첩계약 이런 것들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조심할 것이 뭐냐면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조라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다. 다시 말하면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2015년도 판례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는 뭐예요? 영작을 뭐죠? 기각시켜주겠다. 불구속 아니면 무죄 판결 받아주겠다.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받는 것은 뭐죠? 가능하지만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받기로 하는 것은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법률행위실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변호사들이 성공보수 다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다 받아왔는데 지금 2015년도 대법원 판례가 변호사가 성공보수 받기로 하면 이것은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 라고 판실하잖아요. 그러면 2015년 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도 다 반사회적에서 무효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판결이 나기 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은 뭐예요? 유효하고요. 이 판결 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래서 법률행위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욕구를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별거계약과 혼인예약이죠. 별거계약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별거계약을 뭐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다. 별거하기로 했는데 안 나간다고 해서 강제로 뭐죠? 쫓아낼 수 없고요. 또 혼인을 예약하는 것도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다. 결혼하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혼인시킨다면 이 자체는 뭐죠? 반사회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거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다. 이런 문제죠. 내가 너에게 1억을 증여하기로 했어요. 이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는데 갑돌이를 죽이면 1억을 주겠다. 뭐가 반사회적이죠? 조건.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억을 주기로 하는 것도 뭐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로 하는 것도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뭐죠?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재밌는 사건이 있었죠. 아 재밌는 게 아니라 역교적인 사건이죠. 그 김동성이라고 그 뭐죠? 스케이트 선수 있잖아요. 그죠? 이 인간한테 방한 여교사가 이 교사가 반해가지고 유부남 유부녀죠. 그죠? 반해가지고 롤렉스 시계도 주고 외제차를 사줬어요. 555천 그리고 555천짜리 금품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일본 여행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동국 함께 살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교사가 이제 함께 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친엄마를 살인 첨부합니다. 아시죠? 이 사건 그죠? 친엄마를 뭐죠? 신분센터에다가 살인 첨부해가지고요. 6천5백만 원을 줬어요. 이거죠. 그죠? 우리 엄마를 죽이면 뭐죠? 6천5백만 원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6천5백만 원 주겠다는 것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받게 된 조건이 뭐죠? 엄마를 뭐죠? 죽이기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죠? 6천5백만 원을 죽이라는 것도 싹 무효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로 약속했더라도 무효니까 뭐죠? 죽일 필요도 없고요. 죽이든 안 죽이든 6천5백만 원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대단하죠? 이 여자분. 남자가 그렇게 좋은가?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자기 엄마를 죽여가지고도 그 남자 살겠다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전이죠. 이것도 작년에 나왔죠. 금전 저택가가 결국 되면 반사회적 이용가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죠. 첫째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약정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만약에 돈 받고 증언하기로 했다면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만약에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이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죠?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일단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다시 말하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 일단은 뭐죠? 유효한 겁니다. 다만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족법상의 자유죠.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러한 법률에게는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등장인물을 조심하자 그랬죠.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게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죠? 반사회적 무효고 만약에 유부난 유부녀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죠? 반사회적 에서 어떻게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사랑과 전쟁 드라마 보면 신국 아저씨가 마지막에 꼭 뭐라고 그러죠? 뭐 60을 위에 보겠습니다. 90을 위에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혼 숙려 제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이혼을 먼저 좀 줄인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혼시켜주지 않고 90을 동안 다시 한번 먼저 고민해봐다. 이게 뭐죠? 이혼 숙려 제조 거거든요. 그거 위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에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건 뭐죠? 위혼인 것이고 만약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뭐가 돼요? 반사직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혼 숙려 제도에 대해서 위혼이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인데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위혼이다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러니까 이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 사회적 뭐가 있어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결을 못하는 건데 이게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 재미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는 이혼율이 높은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우리가 무슨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민족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가정을 가족을 등한시하는 그런 민족도 아니잖아요. 가족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그러나 문란하지 않은 민족인데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OECD까지 최고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이유는요 혼인제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서양 애들은 일단 동고를 먼저 하죠. 동고를 먼저 하고 몇 년 하다가 진짜 이 인간이 내짜인 것 같으면 뭐래요? 혼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혼율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보죠. 선보건 뭐죠? 두세운 만나가지고 뭐죠? 혼인하니까 살다 보니까 뭐죠? 수가 틀리니까 뭐죠? 이혼율이 높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혼인도 천부적인 자유고 이혼도 천부적인 자유니까 제한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혼은 소구식으로 바뀌었는데 혼인제도는 아직도 뭐예요? 정근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죠? 막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빼뜨랑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가씨들 쭉 세워놓고 뭐죠? 저 아가씨 골라가지고 결혼하는 이런 풍습이 뭐냐면 우리는 막 어떤 게 있냐면 유교주의 사회도 아닌데 혼전 동거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경험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혼은 뭐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예요?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혼인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돼요? 동거를 한 1년을 한 후에 이 사람이 진짜 뭐예요? 내 짝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뭐죠? 혼인을 해야 이혼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혼인하기 전에 동거해가지고 같이 생활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뭐죠? 비난을 받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들 결혼도 하는데 같이 산대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비난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혼인제도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엽기적이라고 합니다. 반 일륜적이라고 우리나라 혼인제도는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인륜지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서너 번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차 한잔 마시고 한 번도 관계도 안 깎고 결혼하냐 이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 남자들이 결혼할 때 살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관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참금 제도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좋아서 함께 살면 뭐 그냥 사는 거지 무슨 부모가 무슨 천천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아들을 장가 보드려면 뭐 2억이 필요하니 3억이 필요하니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간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산람 국가와 똑같은 지참금 제도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냐면 사랑이니 애정이니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요 돈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의 혼인 제도를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혼인 제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빈곤이요. 빈곤이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위로 흐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부모가 못 살면 아들, 딸이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 딸이 못 살면 부모가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 딸을 위해서 부모가 뭐예요? 진말은 해줘야죠. 아들, 딸이 뭐예요? 사업한다 그러면 보증서 줘야죠. 아들, 딸이 애 낳으면 뭐죠? 키워줘야죠. 그러니까 애들이 못 살면 이 애들의 모든 빚과 이런 게 다 누구한테 올라가 버리냐면 부모한테 올라가가지고 아들이 가난하면 오히려 뭐죠? 부모가 가난해서 부모가 뭐예요? 폐지 줍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거에는 부모가 못 살면 아들, 딸이 못 살아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들, 딸이 못 사는 바람에 부모가 못 사는 이게 뭐예요? 이게 빈곤이 위로 쳐 올라가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런 것의 출발점은 뭐예요? 결국은 혼인 제도가 잘못됐어요. 부모가 무슨 무슨 재진 것도 아닌데 결혼한다고 집 마련해 주고 막 세탁기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막 이래 버리니까 부모는 나중에 가서 뭐예요? 그리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못 모시잖아요. 자식들이 못 돼서 못 모시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는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과거에 농업사회에서는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는 게 굉장히 불편한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들은 어떻게 자식들한테 재산 쭉 빨리고 나중에 가서 이놈들은 뭐예요? 명절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요새 명절 끝나면 인터넷 기사는 뭐예요? 주로 뭐가 나와요? 며느리들 명절 스트레스로 집에 못 간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는 뭐예요? 아들이 뭐예요? 와이프한테 야 우리 설날이니까 집에 가자 이 말도 함부로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양반들이 혼자서 폐지 줍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모든 시작이 뭐냐면 혼인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혼인 제도가 혼인 제도가 혼인 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가 절대 자식한테 뭐 해주면 안 돼. 서양사랑 해주면 안 돼. 그냥 만나서 좋으면 뭐예요? 일단 뭐예요? 동거부터 하고요. 동거래가지고 한 막 2, 3년 같이 살아보고 양가 부모도 그때 이제 2, 3년 동안 동거하면서 같이 만나고 같이 여행도 다녀보고 그래서 장인 장모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 짝이 내 짝인가 싶어서 그래야 혼인하고 그래야 뭐죠? 애도 낳고 이래야 이게 뭐예요? 이혼도 안 되고 아이도 학대 안 하고 아이들도 버림만 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막 이상한 혼인 제도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부모들은 부모대로 힘들고 그냥 또 애들은 또 만나가지고 한 달 만에 뭐예요? 성격 안 맞는다고 이혼해버리고 그렇죠?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혼 숙려 제도가 아니라 공익 강구해야 돼요. 동거는 아름다운 거 그렇죠? 동거는 아름다운 거 그렇죠? 동거는 아름다운 거 뭐죠? 결혼하기 전에 꼭 1, 2년 동거합시다. 이런 거 해야지 이게 이혼율도 저하되고 가족이 붕괴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말씀드린 빈곤이 뭐죠? 위로 치고 올라오는 이런 문제에다가 아이들이 돈을 못 벌이오세요. 취업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에다가 또 이혼해서 성격 안 맞아서 그냥 이혼해버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애들도 안 낳아잖아요. 아이도 없으니까 또 뭐예요? 그냥 나라가 낳으려고 그렇죠? 아무튼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요새 공익강고 보면 다문화 가정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문화 가정 그래가지고 이제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이자 용인하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왜 다문화가 생겼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이자고 이렇게 공익강고하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시험을 3가지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명품 가방 명품백 뭐 벤츠니 이런 거 잘 중요시 생각 안 합니다. 미국 놈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은 외모적으로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별이 돼요. 백인은 돈이 있고요. 흑인은 뭐죠? 못 배우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백인이라면 어디 가도 대우를 받기 때문에 굳이 벤츠 안 타도 돼요. 굳이 명품 가방 안 들어도 돼요. 왜? 외모적으로 뭐죠? 빈부를 구별할 수 있는 사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는 가난한 사람과 있는 사람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티를 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벤츠 타고 BMW 타고 병품방 하고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형적으로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뭐예요? 구별할 수 없는 사회니까 걔네들이 뭐예요? 자기는 돈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외형적으로 미국처럼 돈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농촌 총각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0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이제는 뭐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예요? 성년이 돼가지고 사회에 진출하잖아요. 그러면 외모적으로 없는 집 아이가 구별이 되는 사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또 뭐가 있냐면 배터적인 민족이 솔직히 우리나라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사활을 왔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흑백 간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갈등이 약이 될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실효 같은 데 가면 초등학교 가면 반이 다문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금상 같은 데 가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거 이뻐하고 좋아할 일이라고 강구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대응할 준비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큰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게 이런 거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되는 게 농촌총각이잖아요. 그렇죠? 농촌초녀는 어디 갔어? 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남자가 농촌총각이 결혼을 못한대요. 그러면 그래서 베트남 가서 여자분들을 데려온대요. 그러면 이분들과 대응되는 또 다른 여성분들이 결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왜 사회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비가 남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비는 안정적인 나라거든요. 다시 말하면 농촌총각이 베트남 가서 여자분을 데려와서 수십 명이 결혼하면 그에 대한 수십 명의 여자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분들 어디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디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게 또 충격적인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임 여성 무슨 말 아시죠?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20% 다섯 명 중 한 명이요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매춘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매춘 성매매와 관련된 종사하는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통계를 내보니까 가임 여성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뭐예요?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대요. 이분들이 뭐인 거예요? 결혼 안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결혼 안 하는 여자분들이 뭐 아름답게 독신생활 하시고 아름답게 뭐 이렇게 이런 생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농촌 총각보다 나이 들면 더 큰 뭐예요? 빈곤층으로 뭐죠? 빠져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트남 가서 여자분을 데려와서 혼인시키는 걸 아름답다고 칭송할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여자분들 이 빈곤층에 지금 해원 빠져들고 있고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뭐죠? 대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거든요. 불편한 것이고 누가 껴들면 뭐죠? 말하기도 싫고 막 그런 문제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뭐예요? 완전히 뭐인 거예요? 있는 등 없는 등 막 이런 상태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런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몇 년 됐는데 외교부 장관이 외신 기자 해결을 해요. 외국 외신 기자 외신 기자 해결을 하는데 로이터 통신의 그 기자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그런데 어떻게 물어봤냐면 얘가 좀 신사적으로 지금 한국 남성들의 성매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지금 뭐예요? 실업으로 잡혀있죠. 이분들은 뭐 사대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업여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한국은 여성의 취업률이 너무 낮게 잡힌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이 사람이 뭐예요? 기자회견장에서 쫓겨나게 돼요. 외무부 장관이 건방지다.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느냐. 그러다가 쫓겨나니까 이 사람이 쫓겨나면서 황당해가지고 내가 왜 쫓겨나야 되느냐. 니들 사회 문제니까 니들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신성한 자리에서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고 막 화를 내니까 얘가 이제 외교부 장관한테 빡큐라고 해요. 빡큐라고 요구를 하니까 외부 장관이 열받아가지고 미 국무부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기자가 뭐예요? 뭐죠? 빡큐라고 했다고 외교장관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 외교적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우리나라 문제를 알아야 이런 걸. 지금 농촌총각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총각과 결혼해야 될 이 여성분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걸 외국에서는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굉장히 뭐예요? 그냥 터부시하고 그냥 건들지 않으려고 그냥 막 이렇게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게 나왔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이게 막 골고 골고 그래가지고 그 수십 년 지나면 이제 뭐예요? 외교 외모조로 구별될 수 있는 뭐죠? 없는 사람이 구별되는 시대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막 이제는 막 뭐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막 TV보다가 막 다문화 어쩌저쩌 이렇게 나오면 막 싫어요. 다문화를 신경쓰기 전에 우리 진짜 그 보호받아야 될 분들은 다 어디가 있는지 아무튼 마음에 안 듭니다. 재미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뭐죠? 반사지구 무효다.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처에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첫째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은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특약을 올렸다면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하잖아요?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되는 동안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에 반해서 이혼하면 바나나규라는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 왜냐하면 이혼하면 바나나규라 하면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하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어차피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인간의 본성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첫째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또라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형태든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 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 일단은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미 만들어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투기 행위도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투기는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투기 행위 등 이익 추구 행위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쪽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균이 나온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7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반사회적 법률에게 효과가 나오죠. 일단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행을 한 경우가 문제죠. 이행을 한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암받지 못한다.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함으로 결국은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소유권은 상대방 측에 기속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냐면 반암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했던 얘기죠. 철없는 여교사하고 김동성하고 명예에서는 고수당하진 않겠죠. 스케이트 선수인 김코치하고 예를 들어 불륜관계를 유지하기로 유지하기로 조건으로 뭘 줬냐면 외제차를 줬는데 벤치도 아닌가 저는 보면서 처음 들어보는 차인데 아무튼 자동차를 먼저 줬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뭘 해줬겠어요. 등록을 해줬겠죠. 그러면 만약에 불륜관계를 유지할 조건으로 고급 예제차를 주기로 했다면 아직 주기 전이면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지만 줬으면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암받지 못하죠. 그럼 이 자동차는 누구가 된다는 거예요? 김동선과가 된다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표정이 보여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을가 첫 계약을 하면서 증여하기로 했어요. 물론 반사회적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등기해 주면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암받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이 아파트는 누구꺼가 돼요? 을꺼가 된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귀속이 된다. 그 외제차도 여교사꺼가 아니라 뭐죠? 김동선꺼니까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이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선의든 악의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팔아먹고 외제차를 주기로 줬다면 소유권이 뭐죠? 의륙에 있는 거니까 누구 거죠? 을 거니까 치꼬지가 팔아먹은 거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는 반암받지 못함으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뭐죠? 귀속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냐면 반암받을 수가 있는데 불법 없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피해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인질법 얘기죠. 네 딸 데리고 있다 1억 붙여라 그래서 1억 붙이기를 약속을 했어요. 물론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1억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딸을 죽인다 그러길래 1억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범인을 잡았다면 그 딸의 아버지는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니까 1억을 뭐 할 수 있어요? 반암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반암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다른 얘길 들어볼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부부인데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이제 갑 앞으로 이빨에 뭐 했냐면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을 생명보험을 남편 앞으로 그리고 나서 을이 갑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갑이 그 뭐죠? 사망하기로 위장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중국으로 여행 가가지고 벼랑 위에다가 신발 벗어놓고 잠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니까 수사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뭐죠? 사망한 곳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처 앞으로 뭐죠?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됐어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갑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뭐 취업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을이 뭐예요? 이제 남편한테 몰래 생활비 등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수년이 지난 후에 이분이 이제 뭐예요?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안 주니까 이 갑이 중국에 살다가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대사관에 나타나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 바람에 잡힌 거예요. 물론 이 갑과 을은 사귀를 처벌 받는데 이 보험회사는 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단 지금 사망한 것을 가장해가지고 보험금을 받기로 보험계약을 했다면 이 보험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안 죽었던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회사는 안 주겠죠.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니까 이행전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여기서 누구예요?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인 거죠. 따라서 보험회사는 우리에게 보험금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지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이 범죄임이 밝혀졌다 반사회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는 원칙적으로 못 받는 거지만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암받는 것이 가능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뭐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요 무효는 나쁜 짓이죠. 따라서 뭐 할 수도 없어요? 추인할 수도 없다. 나중에 또 정리하겠지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나쁜 짓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없어요? 추인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78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중매매가 나오고 있죠. 이런 문제죠. 갑이란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3억의 매매 계약을 했고 을이 갑에게 3억원 대금을 다 지급 했는데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5억의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는 것을 이중매매라고 하고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냐면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 에게 가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5억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이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갑과 을간의 매매도 아직도 뭐죠? 유효하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는 못해주겠죠. 후발적 불륭입니다. 그런데 후발적 불륭이 된 이유가 갑이 팔아먹었잖아요. 고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못해주는 것은 채무불이행 이행불륭 인 거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을 이행불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매매계약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첫째 원상회복을 청구하는데 원상회복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이죠? 이자를 붙이죠. 따라서 3억 플러스 알파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고요. 또 채무불이행이니까 별도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과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손해는요. 이행이 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게 뭐죠? 손해고 으른갑에게 원상회복 차원에서 지급한 3억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고요. 3억짜리가 5억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말은 이행이익은 얼마죠? 2억이니까 2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이중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뭘 줘야 된다는 얘기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다. 등길해 준 사람에게는 소유권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게 되고요. 등길해 주지 못한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 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지.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님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 가지고 만약에 제2매수인이자 여기서는 누굽니까? 병이죠. 병이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됐다면 이제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형으로써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뭐예요? 유효하고 뭘 같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비로소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 의해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럼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병이 갑은 이러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갑과 병이 오게 매매계약을 했다면 이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에 의해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니까 첫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냐면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등기해준 것은 뭐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구별이기 때문에요. 다만 을은 제일 매일 수 있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갑을 어떻게 해요? 대위에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를 청구해야 되고요. 직접 의리 병에게 말수 등기나 직접 이전 등기에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3억 원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죠? 채권만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누구한테만 등기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병한테는 직접 이전 등기나 말수 등기에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갑을 대위에서 말수해 달라고 청구해야 되고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직접 말수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좀 줄여보자고요. 줄여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까담하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에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게 줄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째 이중매매에서 재임의 이수이죠. 두 번째 산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까담하면 반사회적 무효이니까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못 갖는다. 두 번째 명의 신탁입니다. 제3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에 있어서 매수입니다. 이런 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명의신탁 약정에서 갑에서 을로 이전등기를 해주면 갑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이라는 말은 명의가 이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 이게 뭐예요? 명의신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새 또 개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갑한테 연락했어요. 청와대에서 장관 한번 해보래요. 그런데 자기가 땅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땅 많으면 또 청문회 가서 또 어떻게 요 바가지 얻어먹을 거잖아요. 동네 친구 만나가지고 야 이름 좀 빌려다오. 나 이번에 청문회 가야 되거든. 해가지고 이름을 빌려서 친구 앞으로 등기에 놨다면 우리가 뭐죠?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이름 빌린 사람은 누구죠? 신탁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죠? 수탁자죠. 물론 아직도 누구 겁니까? 값건거 얘기죠. 그런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등기를 줬어요.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뭐였어요? 처분했을 때 요 명 제3자는 섬악 불문하고 뭘 갔습니까? 소유권을 갔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을의 이러한 배신행위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 을과 병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죠. 자 등기는 갑앞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는 의리하고 있어요. 요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고요.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뭘 가지 소유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이 등기해 주기 싫어서 21년 됐을 때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줬어요. 치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요 매수인인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지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갑과 병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위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인데 이게 같은 거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중매매도 갑이 을에게 팔고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을한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죠?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병한테 뭐죠? 팔아먹은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름만 빌린 거니까 누구 거예요? 갑 건 거잖아요? 갑이 원하면 을은 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 해줘야죠. 해주기 싫어서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중매매도 구조가 똑같잖아요. 치득시효가 안성됐다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죠. 해주기 싫어서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먹었다면 이중매매도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다 뭐예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아는 곳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과 답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그제 어디 나와있냐면 179배지 상단에 보시면 매뉴얼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 판례는 제2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나 적극 까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에 무효여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률은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요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그대로 먼저 적용하고 있다. 판례 내용은 나오고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5분만 쉬었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